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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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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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신명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사회바라. 아멘. 사회바라. 사회바라. 아멘. 사회바라. 아멘. 사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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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은혜오의 어린 나이인데 다니엘도 우리 자녀들 어린 나이인데 그런 뜻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오 솔로몬도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게 은혜로운 것이죠 어쨌든 대답성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찬양을 부르는 꿈에도 소원 찬송하면서도 여긴 우리들이야말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면 내 일에 있는 생각하고 속하는 게 소원이고 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 건강하게 있으면 소원이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기만은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로서는 원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견 하나 성견 하나 성견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일에 소원인 걸 믿습니다 아멘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서 마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성견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견을 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견 하나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야곱의 소원을 들었기 우리 목사님의 소원도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세대로 하다 그러는데 오늘 야곱의 소원을 드레이션하는 우리의 소원 특히 우리의 목사님의 소원을 들어서 멀리 앉는 날 하나님께서 전문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견을 세우게 될 그쪽으로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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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화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견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성견을 그냥 이렇게다 라든지 뭐 강남거리고 또 신도시고 뭐 제가 지금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식대로 성견을 지었다는 것을 성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역대화 3장을 보게 되면 모리아에다가 성견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모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 모리아 3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게 그것이 아니고 모리아 기업에 있는 사멸을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 3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성령에서 보게 되면 그 뜻이 하나님이 보이신다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냥 모리아 3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단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기로서 그러고서 이제 다이세 부위에서 준비가 되었고 솔로몬에 대해서 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세워진 그 솔로몬 성경보다도 훌륭한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기서 예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솔로몬 성경 보인다는 하나님의 기방 사이즈 그 순간에 더 유치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방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이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어디 못해서 누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나님을 항상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침을 떠나서 진흙을 입어서 바르고 신로함을 가서 스스로 안으로 그냥 보내는 대로 신로함을 가서 스스로 안으로 아시는 대로 권해를 파고 있자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신로함을 얘기합니다 자 장세기 35장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큰 활만을 다하게 된 주인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베데릴로 올라가서 방을 쌓아라 그럼 그 베데들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이루하기를 니가 니의 흉흥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을 피치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널 만나봤던 그곳을 가서 방을 쌓아라 라고 지시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과바라 아니게도 니의 눈에 어디인 것을 너와 너희 찾는 기술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다가 맘에 산을 소중하며 아래에다가 거처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가면 살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원하는 성분을 지시해 그놈이 눈에 보이고 방안이 성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역시도 이 장소를 정할 때도 그냥 생각없이 가다 가면 여기 가기 있는 하고 정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많이 기원하면서 하나님 어디에다 서오는 것이 원하십니까요 어디에다 서오는 것이 하나님이 되실까요 그것은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이곳에 기원하게 오기로 믿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알을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이 보이신 곳에 이렇게 사라진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인 베드로에게 내가 니 이름을 위해 니 위에 고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아셨어요 그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능력받았고 제일 많이 받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배를 했을 때에 예수님도 감동하셨어요 그것은 니 수준에서 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지키고 계시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할까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마련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는 것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하기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구이에서 고백구이에서 세워져야 되는 고백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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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구이 각 고백구이에서 여름에 에олов tent 어디이 고백구With 이 나라 하나님은 무엇일걸 아는가? 주는 그리스도 기여, 특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기여, 또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노들 나는 믿습니다. 하게 될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터져서 생수를 쏟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경우 있습니다. 아멘. 고요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 동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일찍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에서 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리를 정하고, 그리스도 형상이고, 그리스도 함께 가면서 그야말로 뇌의 순간, 뇌의 순간, 어둑뚱한 일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순간일수록, 주님, 그리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형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포예냐면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일에만으로 니가 묻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기록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막대기를 들어서, 골뱅이를 들어서, 또 보리도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 같은 그들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자리를 정해놓으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님도 한결을 믿어서 역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시리와 영광을 견디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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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부진국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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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전자지방의 회계로 수고하신 주기종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고 감사하셨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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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함께하고 복제한 믿음의 삶을 살게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일찍이 있어서 하나님 작은 교회에서부터 예수의 시도를 든든히 붙잡고 이곳에까지 옮겨오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큰 능력을 구워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큰 교회로 하나님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교회로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등등해서 가는 교회 일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왔다 갔다 하셨사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계시는 교회에 들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들어서 없는 경우라는 목사님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에 들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미쳐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찍이 세우신 당신이 세우신 이곳이야 하나님의 돌기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두개서의 역적인 생수가 소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산한 생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귀하군 올라오는 교회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가 마신 영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금하실 때 미래교회 아멘 아멘 예쁜 참회사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서단아 참회 50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동기물 받으니 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님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람아 주를 노래해 모든 땅을 주울 경험해 모든 입술 줄을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수을 이라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모든 땅을 주울 경험해 모든 땅을 주울 경험해 우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여 내가 받는 모든 것 다 아버지의 영원히 소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려 주님을 예배할 때 맘을 가득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일수를 기다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수를 기다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일수를 기다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일수를 기다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일수를 기다려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수고금 일회의 교회를 세워주신 성사회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로비 남방을 올려드립니다 고프신 등에도 종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지방회장이신 김중훈 목사님과 임원 목사님과 지방회원 선후배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물신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환신해 주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신종하며 주님께서 수고금 일회의 교회의 주인 대신으로 종으로서 명하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금 일회의 교회의 발전과 충성스러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약수하지만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으니 결회를 마치고 한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수고하시면 맛있는 독도삼계탕을 준비했으니 드시고 힘있게 복해사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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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0장 하셨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영광한 오빠 오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들 잡아 두구려 모든 호수의 복사도 아무도 심없도다 생명샘이 졸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 뒤솔사나와 부족한 이업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공원을 다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대가 받아 신혼택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그를 찬송하이다 세상 없게 모든 영광 같이 받게 받으나 주는 한 걸 그리 자녀 않는것은 영원것으로 담 наз Por 하나 아멘 우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섬기는 우리 엄경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하시기를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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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